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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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먹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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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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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잘 써볼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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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거 제가 유튜브 하거든 그래서 한희원 그거 할 때 그거 할때는 해놔 놓고 찍었거든 하여튼 잘 쓸게 뭘 또 와도 할래 너 그럼 뭐 내 카드로 할껀데 체크판은 4배판까지 4배판 그럼 니가 트리플 생일 공사를 하면 그 홀에서 바로 적용하기 다음 홀에서 바로 적용하기 라이브를 하자 블루온 1번 왔습니다 버디 한타있고 배판 내린게 일단 세명동타 트리플 파스리는 더블 버디있고 그거를 어차피 니가 그렇게 만들어도 똑같아 니가 계속 배판 내배판 만드는거지 일단 델벌지 안치면 되잖아 춰도 200가는데 뭐 더욱 좋은 정도는 물어보실까요 예가 뒤져주세요 스윙 왼쪽에 첫번째 박박 슬라이스 오르고 좌우 오비에요 총 2장은 350파포 오랜만입니다 350합포 자 오랜만에 쉰다 잉 그지? 그건 한 두달 안되나? 아 참 이틀째갖고 한번은 이거라고 한번은 싱글하고 야 벌타 자 싱글 라운딩 첫홀부터 벌탑니다 벌타 굿샷 굿샷 그냥 동영상 슬로우만 아 오케이 샷 샷 뜨겁다 와 와 아 예 이제 드라이브는 거의 되게 안정적으로 쳐요 예 좀 있으면 다시 한번 놀라게 되지 그치 깜짝 놀라게 돼 깜짝 놀라게 돼 깜짝 놀라게 돼 깜짝 놀라게 돼 샷 샷 샷 왼쪽인데 그린이 딱딱하답니다 저게 내 것이 이쁜데 뭐 뭐 그래도 뭐 첫홀인데 뭐 내꺼 17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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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6번 유티리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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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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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